아세아관리기 부품용 구매문의 0109-448-XXX 판매물품 아세아관리기 부품용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경북 구미 판매자 최호철 신바람 농기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사진 보시고 문의는 전화 부탁드립니다. 판매가격 20만원 판매자 연락처 010-948-969 아세아관리기 부품용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